플레이 둥 오! 색깔도 알록달록하니까 예쁘고 좋은데요? 틴커캐드 10렙 도미노 4번째입니다. 이번 도미노는 가운데 커다란 공을 떨어뜨리면 다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역시나 세팅해서 작업평면을 키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에 500, 크기를 키워주고 X창 눌러서 닫으면 이렇게 넓은 작업평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노 하나죠. 도미노 하나를 만들건데요. 크기는 줄여서 이렇게 4에 20 그리고 높이는 한 40 줄까요? 자 이렇게 도미노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일렬로 일단 나열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컨트롤 D 눌러서 얘를 좀 널찍하게 띄울게요. 한 40 정도? 40,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사실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세워버리면 사과가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넘어져도 이렇게 도미노가 끊기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끝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한 줄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D 눌러서요. 이번에는 이제 20이죠. 자 20 중간에 띄워놓고 대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이 정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도미노들이 잘 쓰러지겠죠? 이렇게 와르르 잘 쓰러지죠? 자 이렇게 놔서 사용을 할 건데요.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원형 패턴으로 둘 건데요. 원의 안쪽은 좁지만 점점 갈수록 원이 넓어지기 때문에 도형의 일부분은 좀더 크기를 선택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조금 길게 초록색은 왠지 길면 겹칠 것 같으니까 살짝 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줄이죠? 이 한 줄 전체 선택을 해서요. 얘를 컨트롤 D 눌러줍니다. 그리고 시프트키 누른 상태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면 일직선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M 눌러서요. 미러죠? 뒤집기 뒤집기를 두 번 진행을 해서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대칭이 되는 모양으로 뒤집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전체 선택을 해서요. 여기에서 컨트롤 D 눌러서 얘를 이제 회전 패턴으로 복제를 해줄 건데 30도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회전을 하면 이거 22.5도씩 스냅이 잡힐 거예요. 물론 22.5도로 돌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22.5도로 할까요? 바깥쪽으로 크게 돌리고 싶다면 여기 바깥쪽으로 마우스 커셔를 멀리 둬서 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작업평면 바깥에 나와 있는 도형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서 모든 도형들이 작업평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배치해 줍니다. 아니면 네, 크기를 살짝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는 공을, 떨어뜨릴 공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탑뷰 클릭해서 탑뷰이고요. 그리고 여기 뷰를 바꾸면 딱 위에서 내려다본 뷰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Shift키 누르고, Alt키 누르고 중심 위치 고정한 상태로 원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공은 안 보이게 이래야 이제 공이 떨어지면서 저 빨간색을 치겠죠. 이 상태로 두고 공을 Z축 방향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사과로 10렙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과연 공이 딱 떨어지면서 얘네가 남김없이 우르르 넘어질지 한번 보죠. 자, 플레이! 둥! 오! 멋있는데요? 다시 다시 리셋해서 이번엔 탑뷰로 볼까요? 탑뷰로 탑뷰로 플레이! 둥! 오! 색깔도 알록달록하니까 예쁘고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원형 패턴으로 도미노를 놔서 우르르 무너지는 모양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도미노를 디자인하고 있나요? 마을 Kü 뷔 흑 마을 뷔 뷔 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